어떤 방송에 갖다 놔도 정말 이 재미맛을 살린다고 해서 예능 치트키자고 또 엄청난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부산은 유행어도 제가 볼 때 한 20년 동안 변환이 없었어요. 이 두 단어로만 지금 거의 모든 대화를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금고 월업이라고 치면 진짜 모든 온라인 사이트를 꽉 채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웃겼던 게 그 거미의 노래 중에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라는 이 노래를 소개할 때 친구의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이런 것도 너무 웃기고 또 통보인 사이버 러버라는 노래를 소개할 때는 약간 이상한 발음의 씨버 러버라는 그런 부분의 씨버 러버라는 제목이 뭐 이랬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뮤지를 처음 만나서 이름을 듣고 어떻게 이름이 요지냐. 어떤 이름이 요지냐. 엑소에 으르르 보고 엑소에 따르르. 이렇게 음식상 가서 생선 주문을 하시는데 저기 늘뿌른 소리. 사실 김웅 씨가 더 웃긴 거는 이런 실수를 하면 좀 겸연 졌거나 아니면 좀 미안해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당당하시죠. 그 모습이 오히려 또 대중들에게 굉장히 좀 더 큰 웃음을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김웅국 씨의 예능 치트키적인 요소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요. 제가 볼 땐 김구라 씨예요. 김구라 씨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추천도 많이 했어요. 게스트로 김웅국이 나오면 정말 재미있다라고. 제가 김구라 씨랑 방송을 한 3,4개월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고정 패널이었고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와 그때 거의 할 말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정말로 병풍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스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라디오 해야 된다고 가버리고. 예능에 새로운 역사를 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가버리는 거. 보이지 않는 퇴근 면허가 있어요. 따라기 전에 한마디 남기시죠. 아니 참 재미있었네요. 원만한 예능의 치트키라고 하면요. 무한도전의 치트키는 따로 있습니다. 양세영 씨. 양세영 씨. 양세영 씨. 어쩌면 돼요. 비슷하게 하는데요. 일단 무한도전 퍼펙트 센스부터 무한상사. 그리고 릴레이턴에도 줄줄이 출연을 해서. 이젠 고정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저는 양세영 씨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이고. 유재석을 필두로 그 멤버들이 있으면. 본인이 자기 먹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단 한 번도 주저앉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양세영이 띄니까. 황광이도 덤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제 7의 멤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인터넷상에서도 공론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제작진의 입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얘기를. 딱 선을 긋고 있는데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